기원전 195년 한나라 고제 유방 사망 시 승상후보로 거론된 대신은 조참과 왕릉이다. 조참은 기원전 189년 사망한다. 유방 사후 6년 후 사망한다. 전한의 군인이며 계곡 공신으로 사천군 패한 사람이다. 원래 진나라 옥리를 하다가 유방이 거병할 때 뜻을 같이 한다. 기원전 209년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자 소아와 함께 유방을 모신다. 폐령을 죽이고 폐성을 차지한다. 즉 창업 공신이다. 한나라 계곡 공신 1위는 소아이고 2위가 조참이다. 한신과 같이 군사를 통솔한다. 평양후가 되고 시급 1만호를 하사받는다. 구강왕 경포의 난을 진압한다. 한나라 2대 황제 해제 때 소아의 추천으로 상국이 되고 도교 사상인 항로지악에 의거한 통치를 한다. 조참은 호릉, 방여, 사수군감평, 사수수, 위나라를 격파하고 칠대부가 된다. 조참은 진나라 장군 장안과 원척 황보 삼천수 이유를 격파하고 선봉에서 싸워 칠대부가 된다. 조참은 동군이 성양의 왕리 개봉에 좁은 고구의 양웅. 삼하어사원에서 남양수 여의, 남양에서 무관요관을 격파한다. 조참은 함국관을 넘어 진나라 수도 함양에서 진나라 마지막 황제 자영의 항복을 받아낸다. 기원전 206년 고조가 한왕에 봉해지자 삼진정벌에 나서 웅왕장안을 속이고 하변고도 웅태 호치에서 장평 좁은 내사보를 격파한다. 기원전 205년 팽성대회전에서 항우에게 패배하자 형양을 사수한다. 조참이 배반자인 서위왕 위표를 격파한다. 대장군 한신, 장군 관영과 함께 동장에서 위장. 손숙, 언읍에서 장군 왕양, 고갸에서 위왕 위표를 격파하고 사로잡는다. 서위의 수도 평양을 함락하고 조나라 속국 대나라 상국하열의 군대를 격파한다. 조나라 척장군을 격파한다. 조참은 한신과 함께 제나라 수도 임치를 함락하고 구원병인 초나라 장군 용저의 목을 뱀다. 초나라 아당 주란을 사로잡고 제왕 전광제 수상 허창 제 장군 전기를 사로잡는다. 기원전 202년 고조가 황제로 즉위하자 한신은 제왕에서 초항으로 자리를 옮기고 조참은 한나라 재상이 된다. 기원전 201년 제나라 상국이 되어 진의의 난을 진압한다. 진의의 장군 장춘을 격파한다. 조참이 구강왕 영포의 난을 12만 대군으로 진압한다. 기원전 194년 한나라 이대 황제 해제가 즉위하자 제나라 승상이 되어 9년간 재직한다. 갑궁을 모셔와 자문을 구하고 어진 재상으로 평가된다. 기원전 193년 한나라 상국인 소아가 죽자 한나라 승상이 된다. 승상이 되고 3년 동안 일을 안하고 술만 마시다가 죽는다. 고사성어 소규 조수는 소아가 법을 만들고 조참이 이를 따른다는 말이다. 이미 고제와 소아가 천하를 안정시키고 법을 밝혀 정했으니 그들보다 못한 우리는 한 이대왕. 해제와 조참은 그들이 한대로 따라하고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 조참의 아들 조줄은 평양후를 계승하고 여태후때 어사대부를 하나 여태후 사후 면직된다. 조씨 가문은 대대로 평양후를 계승한다. 조조의 조부 조등은 환관인데 그가 곧 조참의 후손이다. 조등이 자손이 없어 하후영의 자손인 조승을 양자로 드리고 조승이 곧 조조의 부친이니 조조는 하후영의 자손이다.